할 수 있어요? 할 수 있어요? 네, 할 수 있어요. 빨리 가! 앞에 놓인 유리는 열다섯 주인 왜 뛰어? 내가 이걸 다 맞추고 끝까지 갈 확률은 할 수 있어요! 2의 15승 32,768분에 1... 3의 5 1. 2시? 해 거세요 3시? 3시? 4시? 5시 5시? 5시? 아줌마님, 혹시 아까 그 사람이 다음에 어느 쪽 밟았는지 기억나요?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요 나도 그게 너무 순식간이라 잘 생각해봐요 내가 맞춰야 아줌마도 살아요 그게… 왼쪽 같긴 한데 아니야 확실하죠? 오른쪽이였네 열한 명 앞에서 한두 개만 기를 터주면 우린 다 안전하게 건너갈 수 있겠어 꼭 그렇지만도 않아 선두에서 겁에 질린 인간들이 시간을 끌기 시작하면 뒤에 있는 우리도 위험해질 거야 울고있어 어머니 돌이오 여기가 üzi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